성함이? 하나 둘 셋 여왕은 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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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신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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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줄리 원래 신화 알고 계세요? 네 노루이 친구들 아 진짜요? 여왕피구 혹시 아세요? 여왕피구 게임인데요 피구를 너는 터치 볼 알아요? 너는 퀴즈요? 우리 퀴즈요 일단 알아서 설명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요 제국의 아이돌 좋아하세요? 누구 좋아하세요? 제국의 일로와 왜 나한테 해밀어 야 형식이 또 저 눈빛바락 그윽하게 뜨는 거 아 형식이 얘도 정말 자 일단 부전승으로 올라가신 저 파란팀은 옆으로 가주시고요 저 파란팀 오빠 양쪽이 준영으로 가주시고요 잘 하실 수 있죠? 야 이 영화보다 나를 나를 막아야 돼 나를 내 코가 중요해 내가 웃기는 소리라고 나 영화도 같이 할게 내가 영화도 같이 할게 네이더스 원 바이 원 앤드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스탠딩 그 가이 어 동탈 앤 앤 앤 앤 앤 앤 신민지 화이팅 하나 둘 셋 셋